책 쓰면서 많이 울었어요. 작가들은 대부분 글을 쓰면서 그게 동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미국 성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구입해보시고 또 주변에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 역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러분께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남은 주제가 의료사태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주제는 개원과 취업검지명령. 돌아와요 전공의 보건복지부 관리들의 호소문. 보시면 여기 이제 오늘 질의응답 그런 하는 자리에서 김병 이분이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마 필수의료지원관인가 하시는 분일 겁니다. 성함이 김국일이네요. 김국일. 김국일 직함이 보건의료정책관이네요. 전공의들에게 개원가로 가지 말고 병원에 복귀해서 전문의가 돼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관에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전공의들이 어련히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개원으로 가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이런 이야기를 25일 날 오전에 브리핑에서 사직처리 전공의들이 개원가로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 정부들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 기자분께서 아마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아마 질문을 던진 모양입니다. 적금 답이 나온 거죠. 전공의 사직처리가 돼 어느 병원이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원가로 이동해서 근무하려는 전공의가 있지만 정부가 9월 수련특례를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공의 신분으로 다시 복귀해 주길 바랍니다. 뭐 틀린 말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있는 고위관리라면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전공의들이 거의 안 돌아갈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차한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진 것도 계속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제대로 양성돼야 전문의들이 배출이 되고 전문의들이 배출이 돼야 그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개원가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본래 자리로 복귀해 주기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전공의들이 어련히 알아서 결정하겠습니까. 김국일 의료관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정부가 수련특례를 적용했으니까 많이 돌아오셔서 전문의로서 뜻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그런데 하반기 전공의 모집 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머리를 쓴 거죠.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핵심의 카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을턴 수련특례를 적용해 가지고 1년 이내에 동일가로 여러분들 이동할 수 없는 것을 이동을 해 줬으니까 아마 전공의들이 많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정시의 판단착오인 거죠. 수련병원 교수들의 잇따른 하반기 전공의 채용 보이콧에 대해서는 채용 거부는 전공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 조치를 강구해 준비 중입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나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사제하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런 관계를 무슨 법을 가지고 규제를 하겠습니까 제자를 못 받겠다는데 무슨 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자를 받으라고 그럼 제자 배정 강제 행정명령을 여러분들 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고위관리들은 의료계의 실태 의료계의 실상 의료계의 구조적인 그런 특성들을 전혀 이해 못한 상태에서 이번 정책을 밀어붙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발생하게 된 겁니다. 보시면 카돌릭 의대 안과 교수들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보이콧하는 겁니다. 필수과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카돌릭 대학의 피부과라든지 인기과 교수들 중심으로 가울턴 보이콧 행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서를 보게 되면 실은 전공의들 가운데 주변의 눈이 무서워 가지고 복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튼 보건복지부 고위관리들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현재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들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품만 나면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발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이 기사가 청년의사라는 그런 메디칼 전문 신문에서 이렇게 발췌한 겁니다. 이 청년의사에서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것은 다른 기사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런 댓글들이 나오지가 않는데 이 기사 전공인들은 개원가로 가지 말고 병원에 복귀해서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돼달라 그 이야기에 대해서 놀랍게도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단에 전공의들이 자기 입장을 피력한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소중한 여러분들 내용이라고 봅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개원과 취업금지명령을 내리시고 지금 그리고 10월에 철회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명이 여러분들 찬성하는 겁니다. 많이 기사를 본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가 나와서 개원이 하지 말고 전공의하라는 그런 엉터리 이야기하지 말라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개원과 취업금지명령을 내려라. 그럼 못 갈 거니까 당신들이 행정명령 내리는 걸 좋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공의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신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 사람들이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자기들 세대와 마찬가지로 그냥 행정명령 몇 개 때리면 진로유지명령 사표수리금지명령 내리게 되면 3주 4주 안에 진압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젊은 세대를 전혀 모른 겁니다. 이런 전쟁에서 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백전 백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전선 상황을 참여 오판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무려 수렁 속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말빨이 전혀 개원과 취업금지명령 내려라 당신들이 원하면 그러면 개원과 목하고 다 목줄이 잡혀서 끌려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여러분들 전공의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낙수 효과로 밀려 들어가는 떨거지과라고 공식 인정해 줬는데 그런 과를 전공하면서 어떻게 자부심을 가지냐 126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인 겁니다. 며칠 전에 공병호 tv에 정형외과 개업 이에서로 계신 분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가 가장 잘 못한 것 중에 하나를 고르면 그 정형외과 개원이 입장에서는 낙수과라는 오명을 만든 것은 엄청나게 잘못한 거다 이야기. 그건 젊은 사람도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그리고 필수 의료과의 몰락에 윤 정부가 엄청나게 기여한 것은 낙수 효과와 낙수과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찬성이 많습니다. 126명이 당신들이 낙수 효과로 밀려 들어가는 떨거지과라고 공식해 줬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언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저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판을 할 때도 여러분들 특정 인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하대하거나 이런 표현을 쓰려고 안 하려고 노력하고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 큰 거죠. 낙수 효과 낙수가 떨거지과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엄청나게 이런 상처를 받은 겁니다. 아마 이 GP들은 제너럴 프랙티스나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개업이들입니다. 개업이들은 자부심 따위 개나 주고 돈에 뭐 해 있다 이 말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보고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를 보고 개업이보다도 전문의가 훨씬 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안 하실 건데 김국일 의료관이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안 했을 텐데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대통령실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철회해달라 더 늦으면 파국입니다. 이렇게 경고하더라도 용산 대통령실이나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무슨 파국이냐 공박사가 파국이라고 자꾸 하는 것은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것이고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터질 때까지 여러분들 파국이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imf 때 터지고 나서 뭡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는 파국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그래서 상황판단 정시의 판단 이런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벌써 이런 1997년도에 외환위기 발생했을 때 노동법 개혁 가지고 당시에 기아자동차 국민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이러면 떠들 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죠 부총리라는 사람은 강렬하고 다녔고 상황판단을 전혀 못한 겁니다. 시간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가는 거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마어마하게 잘 알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그냥 가지 않습니까 관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내월아 세월하고 이런 시간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시간 가더라도 이자가 불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타이밍을 가지는 목숨이 걸린 경우도 별로 없을 테니까 피의자 조사를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안 하면 모레 하면 되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정책을 오늘 발표하든 내일 발표하든 뭐 걸피 발표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사업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기회를 못 자면 그냥 가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월급 1억 줘도 이제 노예생활 안 합니다. 이제 깨우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탈뽕으로부터 다 깨어난 겁니다. 개원가가 어땠어요 전문의가 아니면 자부심을 못 느낍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개원가 의사를 교수 만든다는 한심한 소리하고 있습니다. 개원가 의사는 교수할 만큼 실력이 없는 거요 실력이 없어 자부심도 못 깨워야 되는 겁니까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교수직이 좀 박봉이지 않습니까 사명감이 있고 좀 박봉이지 않습니까 개원으로 가는 사람은 개원으로 가는 것이고 교수직으로 남는 건 교수직으로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좀 뒤틀릭에 읽은 겁니다. 진짜 일을 악물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전공의들은 정부가 하는 일마다 전공의들이 열을 받아서 더 복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동감능력 공감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생각에 보는 능력이. 그러니까 조치를 내놓으면 내놓을 때 더 엉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노동법 보호도 못 받으면서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참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노동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해 주신 우리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공의들의 속내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 댓글들입니다. 일반인들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관리가 개원이 하지 말고 전공의로 돌아오라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전공의 자신들이 글을 남긴 겁니다. 이게 이런 전공의들 속내를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들입니다. 이제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 그런 식으로 살아서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윤 대통령께도 감사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분들께도 진짜 감사합니다. 저를 그냥 깨어나게 해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실패한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 행시에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요구사항 7대 요구사항을 수용할 테니까 제발 돌아와달라 이래도 돌아갈까 말까 합니다. 이제 시간도 다 놓쳤고 다 이제 시간이 다 놓친 거죠. 정책도 실패한 거고 전문가들도 깔아뭉개한 거고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전문가 행시한 거고 당신들이 살아남는 것은 7대 요구안 다 들어드릴 테니까 제발 돌아와달라 그렇게 해도 한 번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전세가 이렇게 기운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관리들은 자기들이 이런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관리들은 대체할 수 있으면 의사들은 대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은 대체를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한쪽은 대체 가능성이 무한되고 정치인들은 다 갈아치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사람 많으니까 전공의들은 갈아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대체 탄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2천 명 의과대학 정원 철회 이후에 재논의해서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 나면 복귀하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지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뢰가 전혀 없으니까 무슨 이야기 하더라도 먹힐 수가 없는 겁니다. 말빨이 한마디로 안 쓴다는 거죠. 어제 여러분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 내용은 의료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제가 의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전날 나간 의료 관련 콘텐츠의 모든 댓글들 다 읽고 소개할 만한 것은 함께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현직 의사분이 글을 남기신 겁니다. 말씀에 큰 힘이 됩니다. 그동안 30년간 저숙가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베풀어 준 의술이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참 예의나 도덕이나 감사함이 없는 민족이란 사실에 슬펐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손가락질한 국민들이 깨닫게 될 때쯤 되면 붕괴된 의료는 다시 재건하는 일에 얼마 기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현직 의사분이고 30년간 저렇게 해왔으면 대개 연배가 지금 60대 전후 되신 분이 남긴 겁니다. 참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참 감사함을 모르는 거고 예의도 없는 거고 그걸 이번에 다 본 겁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의 전부는 아니지만 다수가 완전히 뭡니까 바닥을 다 드러낸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연체가 드신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여러분들이 요구할 비용이 크겠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의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정부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는 능력 그게 너무나 여러분들 부족한 겁니다. 머리 문제는 아니고 그냥 사람이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는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분들도 입장은 이해를 할 수 있죠. 왜 그분들이 그냥 위에서 오다가 떨어지게 되면 그대로 수행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그렇겠죠.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제한하는지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태가 6개월째가 적어들었는데 생각해 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병풍색 옷 입고 나와가지고 지금도 뭡니까 돌아와라 행정명령 음벌하겠다 그런 게 계속되는 겁니다. 나라의 모든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휴학계를 낸 학생들한테 시험을 치라고 하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젊은이들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지 말고 젊은이들 앞길을 터줘야 됩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30년 이상 진로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을 쏙 시원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두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논평하는 다음 입장에서 의료계의 현실을 여러분들 문헌이나 정보를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을 어부로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동감하신다는 그런 뜻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저항하는가 그 점을 생각해보게 되면 해법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교수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교수를 하지 않고 개원이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개원이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교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겠죠. 일단 보수가 차이가 많이 날 것이고 개원의 길하고 여러분들 교수직의 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부 사람들도 참 생각이 짧다는 그런 표현이 적합하겠네요. 길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학교 여러분들 학일을 마친 다음에 대학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현장의 필드로 그냥 뛰어드는 사람이 있고 연구소로 가는 사람이 다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분야가 다 다르고 의로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인기가에 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을에 전공의를 모집하는 부분에 동참할 수 없다. 진짜 여러분들 전공의를 정부가 원하는 것만큼 가을에 7000명 정도를 받아들이려면 수련병원이나 수련병원에 계시는 의과대학 교수들한테 뭐 이런 맹령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채용 강제 행정 맹령을 발동 안 하면 전공의를 채울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카돌릭대학교 안과 교수분들이 나섰네요. 의과대학 행정부에게 카돌릭의료원 수련교육부에 모집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겁니다. 안과 의사분들이 모집 반대에도 만일에 수련교두부가 주도가 돼가지고 전공의를 선발하면 교수들이 교육이나 지도를 안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전달한 겁니다. 성명서를 발표했네요. 맨 먼저 움직인 데는 영상의학과 교실 카돌릭의 대 그 다음에 안과학 교실 2024학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거부한다.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하며 전공의 모집을 시행할 의사가 없음을 카돌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에 전달했다. 정상적인 경쟁과 검증 절차를 걸쳐 선발한 전공의들만이 유일한 제자와 동료이고 이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빼앗는 일에 동조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양심에 어긋난 일이라고 본다. 제대로 대제하는 강압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집 절차를 통해 다른 전공의들이 그들의 빈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걸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막을 겁니까? 자발적인 계약이지 않습니까 사인들끼리 서성과 이름 제자가 되는 게 우리 제자인 사직 전공의 자리를 다른 전공의들로 메우라는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강요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강압적으로 전공의 모집을 강행하는 시도가 엄청난 의로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모집 반대 의사에 반해서 이루진 전공의 선발에 대해서는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 무슨 대책을 이러면 이걸 강제하겠습니까 오늘 방송 보신 분들 가운데 석사학이나 박사학위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도교수하고 제자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그걸 어떻게 강제하겠습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겠지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이게 안과입니다. 그런데 안과 외에 이게 도미노처럼 확산되는 겁니다. 가을턴 전공의 재모집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마 종합병원에 계셨던 분은 의대 교수 그다음에 전문의 전공의 인턴 이런 분들이 팀이 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위계질서가 맥악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전공의 인력 충원 방법으로 강행한 2024년도 하반기 모집 학대에 교수들이 보이콧으로 만들고 있어 거부입니다. 영상의학과 카돌릭 의대 카돌릭 의대 안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도 성명을 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선했다. 피부과 전공의 1년차 6명 2년차 4명 3년차 6명 4년차 5명으로 총 21명을 하반기 모집 공고하기로 교수들 의도와 관계없이 카돌릭 중앙의료원은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피부 아마 그러니까 이 집행부 카돌릭 의대 집행부하고 의대 교수사 사이에 상당히 이제 불협화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카돌릭 중앙의료원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그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발표한 것이고 카돌릭 의대 교수들 피부과 교수분들은 성명서를 통해서 정부는 잘못된 정책 진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필수 의료를 더 무너뜨릴 수 있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분명한 겁니다. 모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 집행부에서 그냥 사람 뽑아서 내려가게 되면 하반기 모집에 지원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미리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는 더 침몰하게 될 대한민국 의료의 앞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전공의와 의과대학신들이 본인들이 평생 걸쳐 노력해서 얻은 자리를 내려놓은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본래 2월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정부의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사직 시점을 6월 4일 이후로 바꾸도록 병문에 강제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갖고 필수의를 되살릴 의지가 있었다면 절대 이렇게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밀어붙이기를 한 거죠. 지금까지 정상적인 절차로 공정한 경쟁에 의해 선발했던 전공의들만이 우리의 유일한 동료이자 제자로 얘기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비정상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우리 동료의 자리를 빼앗는 사태를 우리는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자와 사직 전공의 자리를 다른 전공의들 메우려는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강요에 분명히 거부합니다. 정신과 의사분들도 카돌릭 대학에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일말의 실말이 마저 없애버리고 모든 책임을 일선 현장 교수와 전공의들에 돌려버리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이러한 절차의 일반적 진행에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수련병원에서 교수와 전공의의 관계는 해당 분야 전문의 양성이란 목표를 위해 통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 비형식적 과정의 종합입니다. 전공의 선발과 수련 과정 동안 오랜 시간 다수의 교수와 전공이 당사자된 노력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태를 인위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시작도 오판이었지만 지금도 계속 오판을 하는 겁니다. 정세 분석을 전혀 못하고 상황 분석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의대 교육이라는 것이 도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도제 방식은 상당히 사측인 여러분들 일종의 계약 내지 묵시적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박사 과정을 밟아본 사람들은 어떤 관계인지를 대략 여러분들 다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러면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러면 전공의를 뽑아서 이러면 강제 배분을 해 가지고 교육 못 시키면 제자로 삼을 수 없으면 그럼 구속할 겁니까 정말 참 딱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해결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겁니다. 승리할 수가 없는 싸움에 뛰어든 겁니다. 이 카돌릭 의대 교수들은 인기가를 중심으로 한 제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움직임뿐만 아니고 카돌릭 의대 교수의 비상회비를 통해 가지고 정책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를 하죠. 전공의 교수협의 비대위 전공의 수련교육을 현장에 담당한 교수들은 9월 모집하는 전공의 정원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후반기 전공의 모집으로 빈자기를 채운다면 현재 투정하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자리를 빼앗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공의 수련교육은 단순히 병원에 출근해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모집돼 지원한 전공의가 있다 할지라도 이들을 제대로 교육의 전문의로 만들어낸 것은 어렵다는 선언을 각 임상과 교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모르니까 그리고 이해하고 싶지 않으니까. 결말이 참 예상되는 바가 있지만 걱정스럽습니다. 전공의 수련은 지도 전문의의 세밀한 관심과 지도 정해진 교육과정을 거쳐 일정한 성과를 대하는 과정이고 여기는 지도 전문의 역할과 전임이 상급년차 전공의 역할이 있으며 전공의가 의대생을 지도하는 역할 역시 중요한 수련 과정입니다. 의대생들이 떠나 있는 지금 이런 역할을 교육할 수도 없습니다. 아주 유기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지도 전문의 교수 전임이 상급년차 전공의 그 다음에 인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스킬 지식 정보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강제하는 정부가 교수들의 수련에 관련된 발언을 헌법적 가치 운운하며 지적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의료제도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기하고 있는 게 누구인지 자문하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못 주고 처음부터 다시 돌아본다면 카돌릭 의대 교수들은 정부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다할 것입니다. 환자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래야 될 것입니다. 듣고 싶어하지 않겠죠. 관리들이나 윤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많이 와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너무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럼 나중에는 진짜 파국이 오는 겁니다. 그거를 말병 듣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몇 분이 남기신 그런 의견 가운데 충북대를 사직한 배장환 교수님 아마 흉부, 심혈관 이런 쪽이 아마 외과의사죠. 서전입니다. 배장환 교수님과 충북대의과대학 교수님들과 강원대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내일 세종복지부 앞에서 26일 날 금요일 날 집회를 합니다. 오죽하면 사직한 배장환 교수님이 참여하시겠습니까? 그 근역에 학부모님들과 의대생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분들이 시위를 나설 정도니까 얼마나 상황이 심각합니까? 배장환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분간 여러분들 두 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스템이 10분간 여러분들 8명을 생산하도록 만들어놓은 그게 어떻게 불량품이 안 나오겠냐 이야기인 거죠.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수업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가시험을 칩니까? 시험만 치면 합격을 무조건 시켜준다고요? 그럼 부실의사가 배출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다급합니다. 그렇다가 아무거나 막 던집니다. 설령 학생들이 시험치게 해달라고 해도 이건 안 되는데 국가교육부가 나서 시험을 치라고 독려합니다. 진짜 나라의 어른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제대로 상식이 박힌 윗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 정말 걱정됩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검사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고 죄 있으면 죄 부풀려가 여러분들 감방 쳐넣을 수가 있고 없는 죄도 만들 수가 있고 있는 죄도 깔아뭉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시험치면 올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옳은 것이 없으니까 원래 절대적으로 옳은 게 없으니까 없는 죄는 만들 수가 있고 있는 죄는 깔아뭉개서 없을 수도 있고 조그만 죄는 죄는 부풀려가 키울 수가 있고 하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지 않습니까? 은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나라가 원칙이 훼손돼가지고 이런 엉망칭창이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 사태를 보게 되면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그냥 예고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방송통신위에 부연장장 탄핵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국시 안치고 전공이 전문이 마치고 임관하던 군의관이나 공보위가 곧 시가 마를 겁니다. 군과 지방의료체계가 많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의료 공급망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언이 무언이 하더라도 환자들이 1차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돈은 어디 구해가지고 집어넣을 수가 있지만 생명은 하나니까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란 대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관련된 자료를 다 이렇게 보면 쉬쉬하죠. 병원마다 외래 환자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수술 건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는 다 밝히질 않습니다. 그러나 토막토막 뉴스를 다 종합하게 되면 대략 의료 사태 이전에 비해가지고 현재 평상시 수술 건수의 대략 40%에서 50%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만 수술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증 시기 질환자 같은 경우는 100명 가운데 이름될 100건 가운데 50건만 제대로 이름될 수술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보셨지만 의견 남기신 분 가운데에서 수술 통보를 기다리신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수술 건수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거의 반토막이. 반토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부는 뭐 이런 뉴스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쉬쉬하겠죠. 그런데 거의 반토막입니다. 이제 의료기기 업계도 휘청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단련입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에. 대개 의료기기 업체는 한국은 내수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내수형 여러분들 의료기기 업체가 저는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이런 업체들의 경영 성과를 보게 되면 대형 대학병원의 수술 건수가 얼마나 줄은지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에 따르면 대형병원 수술 건수가 하락하면서 관련 납품업체들도 매출 감소 비하하지 못하고 있는데 협회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수술방에 들어가는 제품을 지급하는 업체가 특히 매출이 줄었고 적게는 30% 40% 정도 감소했고 많은 경우 70%까지 매출이 줄었습니다. 특정 질환과 수술을 전문으로 지급하는 경우 대학병원 수술 감소 타격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업체는 약 40% 정도 이미 인력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 있겠습니까? 대학병원의 수술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적게는 3, 40% 감소했고 작게 많은 경우 70% 수술방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여러분들 의료사태 이후에 대형병원들의 수술 건수가 4, 50% 이상 줄어든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3월 20일자 기사거든요. 그럼 아주 사태 초기일 때입니다. 전공의들이 막 나가고 이러면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여러분들 서울 아산병원의 심장혈관 흥부외과 최세훈 부교수 주로 폐암을 여러분들 다루시는 분입니다. 그때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때 3월 달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3월 달에 이미 혼자서 수술할 수 있는 환자는 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50%가 안 된다는 거죠. 지난해만 하더라도 폐암 진단 이후에 한 달 이내 수술하는 비율을 따졌는데 지금 폐암 환자들은 기약 없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 40%에서 50% 정도 수술이 감소한 겁니다.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중증 질환으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거를 관계 당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숨기려고 안 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본능적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제 전번에 나왔던 것은 장기 이식 수술. 이거는 확인된 자료죠. 장기 이식 건수는 18%포인트 줄고 장기 이식 대기 중에 사망자 수는 7.5%포인트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니까 전남대 의대 같은 경우는 전남대 병원은 수술 건수가 50% 정도 줄었다. 사태 초기에 지금은 더 많아지겠죠.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훨씬 더 누적이 됐으니까. 이 사태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 못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참 미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상황이 이렇게 여러분들 악화가 되는데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희망.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6월 중순 정도 나온 기사인데 보시면 울산대 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서울 아산병원의 6월 18일 수술 수는 76건으로 11일에 141건에 비해서 5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게 사태 초기거든요. 6월 달에. 지금은 훨씬 더 악화됐을 겁니다. 6월 1일하고 18일하고 6월 1일 일주일 사이에 수술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졌지 않습니까? 76, 114건에서 76건으로. 셋째 주 수술 건수는 209건으로 36%에 불과하는 거죠. 6월 18일 날 50%로 줄고 6월 셋째 주에는 36%에 머물렸던 수술 건수가. 그러니까 최소 40에서 50% 수술 건수가 의료 사태 이전에 비해서 줄어든 겁니다.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서울 아산병원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이런 표본에 해당하니까 이제 사망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외래 진료가 한 27%, 수술은 23%인데 이게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에. 여러분 이 보시면 아산병원이 한 4천억 정도 적자가 났다 연말까지. 그럼 그건 어쨌든 돈을 또 집어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환자는 죽지 않습니까? 환자는 기다리면은 제가 여러분들 언젠가 제가 아는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포되시는데 참 신기한 것은 미국에서 사람을 만나보면은 암이 여러분들 진단이 되고 난 다음에 생존줄이 주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굉장히 낮은데 서울에 와가 보면은 생존하는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뭐 5년 10년간처럼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놀랍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죠. 미국은 넓지 않습니까? 넓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병원들 텍사스 휴슨의 MD 앤더슨 하스피털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병원 단지죠. 그 다음에 잔스 핫긴스 하버드 의대 그 다음에 뉴욕 같은 경우는 부자들도 많고 크고 하니까 명문 병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병원들은 아주 보험이 좋거나 부자들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의 의사들의 진로 투입 시간 같은 걸 미뤄보게 되면은 보통 평범한 분들이 대기시간이 1년 2년이 걸릴 거라고요. 아주 부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럼 1년 2년 여러분들 암 환자 기다리면 죽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교포분들의 생존율이 낮고 서울은 어떻습니까?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포진한 대형 병원들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부에 관계없이 서민들도 뭐죠? 최고급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존율이 높은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OECD 평균 OECD 평균으로 가는 겁니다. OECD 평균으로 가면 1년 2년 기다리는 겁니다. 1년 2년 암을 기다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게 OECD 평균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암 수술이 한 달에 미루어지면 사망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게 KBS 뉴스거든요. 2024년 4월 7일자 보도입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암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암은 중증이지만 응급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 시청자분께서 6개월째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암 진행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를 보면은 그냥 기다리는 것은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화끈한 일을 하신 겁니다. 민족과 계례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죽어가는 환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을 겁니다. 환자 무슨 회비에 가야 여러분들 의사들 매도하는 그런 분들은 멀쩡하니까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나와가 대모할 힘도 없을 겁니다. 암 수술 환자 한 달이 미루어지게 되면 사망률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암 환자들의 수술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대병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암 진단 이후에 한 달 이상 수술이 늦어지면 유방암은 1.6배 직장암은 1.3배 최장암과 폐암은 각각 1.2배씩 장기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수술이 늦어질수록 암세포가 증식하고 다른 곳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져 완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산병원에 폐암을 하는 부교수 되시는 최 교수님 이야기가 그냥 진단 한 달 이내 그냥 수술을 하는 거다. 그게 작년까지 기준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1년에 500명 정도를 살린답니다. 그 최 교수님이 500명 수술 집도 하는 겁니다. 외과의사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보수도 후하게 줘야 되고 진짜 귀하게 이런 미국에서도 써진 외과의사는 최고지 않습니까. 다 종룡하지 않습니까. 제복 입은 사람처럼. 고마움도 모르고 감사함도 모르고 여러분 동네 개원이들을 대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최고로 잘했을 거고 예과 본과 다닐 때는 연애 한 번 제대로 잘 못했을 겁니다. 왜 너무 감옥이 여러분도 빡세니까. 그 위에 전문이 따고 전공이 하고 전문이 따고 평생 동안 여러분 그 다음에 개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의료기술을 따라가야 되니까 또 주말에 세미나를 많이 다녀야 되니까 평생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몰라. 그러니까 원래 이 민족 자체가 그렇게 고마움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고마움을 이승만 기념관 하나가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박정희 기념관도 어디 조그만하게 만들어 가 여러분들 근래에 생긴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속도가 2배에서 4배 4배에서 8배 8배에서 16배 16배 32배 급속도로 이루지 않습니까 그냥. 웬걸 여러분들 KBS가 이걸 보도했네요. 유방암 외과 전문인 대림성모병원의 김성훈 이사장께서는 암수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나라에서 권장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암진단 이후에 한 달 이내 수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이탈장기하로 대학병원들이 수술 건수를 크게 줄인 상태라 적기에 수술 받기 위해서 2차 병원을 찾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을 제가 선거 방송을 어느 정도 좀 적고 난 다음에 이 의료사태가 터져가 의료방송을 여러분들 방송의 한 절반 정도 할애하는 것이 돼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 중요한 일을 이야기를 계속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한동훈이가 어떻고 한동훈이 가발이 어떻고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가발을 썼으면 어떻고 가발 안 썼으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만큼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시죠 제가 ai한테 질문을 던졌더만은 암은 일방적으로 4개월에서 8개월 사이 2배로 커지게 됩니다. 빠르면 한 달 만에 2배가 되기도 합니다. 암세포는 세포분열을 통해 기하급수조로 증식합니다. 1개의 암세포가 2배 4배 8배 16배 32배로 늘어납니다. 암이 1cm가 되면 약 10억 개의 암세포 크기가 되었을 때 이미 50%에서는 전이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기에는 주변 조직에서 영양소를 조금씩 흡사해 성장속도가 느리다가 혈관이 연결되면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아 급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이 조기진단 조기수술이라는 거죠. 불행하게도 의료사태는 정확한 통계를 여러분들 다 집계를 안 해봤지만 여러 분야에 있는 자료들을 다 종합하게 되면 의료사태 이후에 최소한 중증 암과 같은 경우 중증질환 같은 경우는 수술건수가 최소 반토막이 난 겁니다. 최소. 최소 반토막으로 줄어든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 고려하더라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과위관리들이 의료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방향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사람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어제 여름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의사들이 수십 년간 현직 의사분씩 갔습니다. 리세영님께서 제기한 문제 해결의 키는 쳐다보지도 않고 답이 아닌 것만 계속 주무르니 답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전문의 중심병원, PA 중심병원 뭐 이런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값은 국민이 치르게 될 겁니다. 의사들은 지금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언론들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계속 묵살해 왔고 정부도 그래 왔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그것들이 모두 박탈된 이후에 어떤 복을 누리고 있었는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필수가는 생명과 관련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의과대학의 늘어난 인원은 대강당에 몰아넣고 강의하면 사실상 그렇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실습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관리해 줄 조교도 실습 도구도 실습 규모도 부족하고 교수도 부족합니다. 학원 정도로 내려앉고 의과대학 질은 보나마나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고 한 분께서는 지금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김국일 관리, 정병환 실장, 박민수 차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앵무새처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급 이상이 되면은 그냥 절대 충성하고 입 다물지 않으면은 목숨을 보존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이해를 합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보니까 마지막까지 갈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가 가지고 대형 병원들이 이런 도산하고 수술 환자들이 항의하고 이런 상황까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료 사태를 판단한 것 자체가 전혀 여러분들 현실적인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이런 움직임의 사태가 심각한지 뜬금없이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나와 가지고 벨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각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여러분들 구슬 한바닥 하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하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보건복지부 실장이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나서고 한적소 총리가 나서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 이 사람도 여러분들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행안부 장관이 뭘 알겠습니까 다 서울법대 출신들입니다. 서울법대 출신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료개혁을 더는 못 미룬다. 8월 말까지 로드뱀블 공개하겠다. 아니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사인데 판사가 로드뱀블 뭘 가지고 로드뱀블 내겠습니까 집안에 의사들이 있으면 의사들 불러가서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낫겠죠. 이런 이걸 보면 이 양반들이 다급하구나 계획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는 모양이구나 본인들도 큰일 난 걸 알구나 그럼 해결책은 뭔가 아니고 완전히 엉뚱한 겁니다. 보시면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오는 8월 말까지 법령 개정안과 재정투자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혁과제 로드뱀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법안화 통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국회에서 여러분들 허락을 받을 겁니까 법령 개정안은 국회에서 법안화 여러분들 대통령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약정부가 되어 있는데 법령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켜주겠습니까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행안부 장관은 오는 25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얼마나 웃깁니까 판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돼 가지고 완장을 찼다고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의 이야기죠. 보건복지부 장관이면 기획재정부 출신이지만 본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니까 의료개혁이 필시대적 과제다 그렇게 하더라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저 자리에 앉으면 그래 떠들여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할 건데 행안부 장관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의 이야기죠. 정신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이 선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그럼 선거가 지금 행안부 소속이니까 그럼 이해가 되죠.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도 오는 9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숙가가 현실화되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되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숙가 조정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하면 대형병원들이 망하겠죠.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해서는 정원의 77.4%를 비수도권 의대에서 모집하겠다. 그래서 이런 표 얻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지방에 여러분들 의료 여건도 안 되는데 1500명을 다 지원해 줬으니까 지방에 계시는 여러분 토들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아들딸이나 손자 손녀들을 의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모든 전공위에 대한 각종 행정명령을 처리하고 사직한 전공위들이 9월 수련에 재응시할수록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공위들이 복귀해라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병풍생 옷들 다 입고 나와 가지고 아마 이상민 장관이 1958년생이나 이렇게 될 겁니다. 서울법대 나왔죠. 대한민국은 진짜 서울법대 때문에 어렵습니다. 서울법대 때문에 진짜 어렵습니다. 자 오늘 며칠 동안 자주 소개드렸던 부산에서 30년간 기업하고 계시는 내과 개원의인 김홍식 원장님 배산 메디칼 내과 원장 교수님이 이 여러분들 이 이상민 장관이 나와 가지고 의료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사로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위험한 정부 인식 어느 시점까지는 정책 고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정도가 되면 고집을 넘어서 파국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자신들이 계획을 한다고 생각 안 되면 이거는 인지장애를 넘어서 중증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 판단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의과대학 교육과 1958년부터 시작된 전문의 수련의 제도가 파국을 맞이하는데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료 생태계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수십 년의 기간 동안에 예과 본과 인턴 전공의 전문의 의대 교수로 이릅니다. 촘촘하게 진화를 해온 겁니다. 그 제도가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의료가 투자 대비 효율성에서 어마어마한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걸 전부 다 뭡니까 계획의 이름으로 상급 중증 질환 전문병원 전문의 중심병원 여러분 그런 거가 무슨 생각인고 좌익적 발상이거든요. 원래 좌익들은 때려 부시는 걸 좋아합니다. 때려 부시고 새로 시작하자. 문화대혁명 신경제개발개혁 이런 게 다 뭡니까 때려 부시는 겁니다. 좌우익을 크게 나누게 되면 한쪽은 점진적이고 한쪽은 뭐죠 과격하죠. 한쪽은 지적 겸손이 있고 한쪽은 지적 자만인 겁니다. 지금 우익정부라는 데가 지적인 자만이 좌익을 빔을 칠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의료 인력 생태계를 전부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120년 가까이 진화되어 온 의과대학 교육과 1958년부터 시작된 전문의 수련의 제도가 그게 축적돼서 잘 만들어져 온 겁니다. 생태계가 형성돼요. 그걸 전부 다 까부셔가지고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거 나는 정말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법고시 오려고 서울법대 나오고 1958년입니다. 무엇을 알겠습니까 내하고 비슷하겠죠 가을부터 교수들 이탈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년 3월까지 많은 교수들이 이탈하게 되면 대형종합병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과대학 신입생은 잔뜩 뽑아놓았는데 교육할 의대의 교수가 없으니 자습시키고 개업위에게 실습 도장 받아오라고 할지도 모르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의사 양성이 아프리카 후진국보다 나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지금 내릴 정도면 의료계에 수십 년간 종사해 온 사람들은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파국 그냥 직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뭡니까 네 딴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없는 대책이 8월 말에는 무슨 수로 나타나겠습니까 전공의를 다시 뽑는 가을턴 지원 상황을 보고 간본다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책이 이번 사태에 무슨 도움이며 돌아오지 않는 의대성 학점 안겨주기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대책에 돈 몇 푼 지원한다고 하는 것으로 8월 대책이라고 내놓을 것이 분명한데 무슨 대책이 될 것입니까 이미 의대의 교육이고 수련이고 파탄 난 것입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인식은 안일하다 못해서 멍청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머지않아 터질 의료 대란이 의료 파국이 나타나야 뜨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참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환자가 큰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고 대개 김원장님 김홍식 원장님의 페이스북에는 많은 분들이 찾지는 않지만 대부분 다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박현선님입니다. 의료계획이 뭔지도 아는 사람들인지 참으로 회귀한 누구 때문에 고생들 하는 공무원들이 딱하기만 합니다. 또 그들이야 자기들이 옳은 목소리를 내지 못한 업보라고 하더라도 치료의 지연과 부실함을 영문도 모르고 받아들여야 되는 국민들이나 환자들이 다 안 됐습니다. 환자들이 죽는 거니까 이태훈 님은 의료계획의 본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는 인지인지가 궁금합니다. 이제는 의대의 정언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의대의 계획이 있고는 의과대학 정원 정가 이건 거죠. 선무당이 사람 잡겠다는 다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로드맵도 없이 의과대학 정원 정가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네요. 녹색 옷을 입은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자신이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고 이상한 말을 계속 쏟아내고 앉아있습니다. 차라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본인 책임이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든 되지 않는 이야기든 떠드는 거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떠드는 게 이 양반이 뭡니까 경찰관들이 쫄쫄 사전투표함을 쫓아다니면 문제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은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은 서울법대 출신은 행편들이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문제가 많은 겁니다. 번지수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의료계획 로드맵을 8월 말까지 제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국민들은 잘한다 이렇게 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구역질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 인간들이 지금 정신을 전혀 못 차리고 있구나 어제 여러분들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께서 하실만큼 열심히 선거 문제 다루었습니다. 의료계판에 넓고 깊게 천착하면서 인권과 휴머니즘을 적절하게 다루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친구 모임에서 80평생의 의사들한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냐고 손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신들 고마운 줄 알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제가 81세로 은퇴한 나이든 의사로서 젊은 의사들을 가엾게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기에 처근지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은 바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특히 지금은 젊은 의사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기성세대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이나 조기용 장관이나 윤 대통령께서는 젊은 사람들을 좀 처근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앞날을 우리가 막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의료계에 의료계가 참전한 분들을 단결하는 그런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단결하는 것이 이제 참 드문 집단인데 그런데 워낙 이번에 의료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많이 단결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수동적으로 뭉쳐졌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의료제도가 장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함께 힘을 모으자 이런 이야기를 장문을 걸을 수는 않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 해부학 실습 대통령과 관리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겁니다. 전공의 문제를 다룰 때 전공의와 교수들 그리고 전문의 사이에 소위 도제로 연결된 제자와 서성관계를 전혀 이분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내놓는 정책마다 전공의 복귀 정책마다 헛발길질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분 외과의사가 여러분들 소위 인술 외과 수술을 어떻게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이지만 여러분들 충분하게 함께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글입니다. 어제 교육질 저하 없다는 영혼 없는 관리들이란 글을 보고 한 의사분께서 외과의사분께서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 이 D라는 분입니다. 한 분이 글을 남겼네요. 이런 글들이 주요 신문 사슬에 올려진다면 국민들이 읽고 말도 안 되는 의과대학 정원에 크게 반대할 텐데 관심 없이 묻혀지는 게 안타까운 귀한 글입니다. 이렇게 글의 가치를 아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글 한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의술이 어떻게 전수가 되는지 의과대학 교육을 어떻게 받는지 왜 대형 광당에 여러분들 다 몰아넣고 사법고시 준비처럼 강의를 통해서 의술이 전수가 될 수 없는지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받은 복부 수술 때문에 장유착이 발생해서 장마비가 생기고 장의 피까지 통하지 않아서 괴사가 돼서 언급으로 소장 절제를 한 환자를 방금 전에 봤습니다. 현직 외과의사입니다. 의사들이 이런 수술을 할 때는 유착된 장사일을 박리 아마 떼 놓는 이런 뜻이죠. 이때 어느 정도로 칼을 넣어서 장사일을 갈라야 하는가는 순전히 몸으로 익힌 감각으로 합니다. 이걸 서툴게 하면 수술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미시하게 뚫린 곳으로 장의 내용물이 세어 나와서 복망염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의사들은 외과 수련을 받으면서 이런 감각을 익히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부학 실습 때 익힙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칼로 절개하고 만지면서 장기들과 그 주변 조직들의 두께 체계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환자체행에 따른 지방조직의 분포 그러면서 달라지는 장기와 중요 구조물들의 깊이 등을 몸으로 익히고 새겨넣는 과정이 해부학 실습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세상에는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정보가 있고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정보가 있지만 체험하면서 직접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해부학 실습 시간에 행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글을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대통령께서 알 수가 없을 거라 저는 봅니다. 왜 그분들은 모두 다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흡수가 가능한 종류의 지식의 세상에 평생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소위 손의 감각 같은 것을 얼마나 여러분들 책이나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모를 겁니다. 자 이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글입니다. 제가 본과 1학년 해부학 실습을 했을 때 저희 조 시신의 복부 장기유착이 너무 심해서 다른 조보다 훨씬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장이 왜 이렇게 붙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교수님께서 과거의 수술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고생이 너무 강렬해서 저는 과거의 수술 기왕력이 있으면 해당 부위의 유착 때문에 먼 훗날에 의로적인 시술할 때 어느 정도로 힘든 것이라 금방 감이 잡혔습니다. 이런 감을 실제 적용하면 복부 수술을 받은 분들을 대장 내시경할 때 내시경이 잘 안 들어가거나 억지로 넣다 보면 위보다 훨씬 얇은 대장의 벽이 손상돼서 복마인염이 발생해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대비를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시경만 이런 게 아닙니다. 사고로 복강 안에 피가 가득 찬 환자를 응급수술할 때 제가 해부학 실습 때 본 시신처럼 장유착이 심한 상태라면 의사는 지금까지 의대생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몸에 저절로 섬여든 감각으로 장사일을 방리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출혈점을 찾으며 문제 해결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해부학은 그저 대충 멀리 시신 보고 부족하면 시청각 자료로 보충하고 시험때는 책 보고 달달 외우면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 실습과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경험하면서 의사들이 이런 감을 쌓아가는 과정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환자는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앉아 검토하는 서류와 완전히 다릅니다. 의학 교육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학 교육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현직 외과의사로 계신 분이 의학 교육의 본질이란 것 소위 의사들의 의술이란 것이 어떤 식으로 축적돼가지고 몸과 마음의 체화돼가지고 환자를 살리게 하는 것인지를 외과의사 측면에서 묘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소위 테슨 난리하고 사이언티픽 난리지 사이언티픽 난리지의 큰 차이입니다. 이 암묵적 지식이라는 것은 도제의 교육 같은 걸 통해서 전수가 되죠.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전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노하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를 만나면 생명을 건지지 않습니까 명의를 만나게 되면 생명을 건지죠 한 사람의 명의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암묵적 지식이란 거죠 여러분 지금은 제가 책을 많이 쓰지 않지만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한 100권 이상 정도의 책을 썼습니다. 그럼 그게 수련 과정이거든요. 한참 여러분 글을 쓸 때는 탑핑망 딱 잡으면 A4 용지 두 장 세 장으로 목차를 그대로 여러분들 써내려 가는 겁니다. 그 목차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아니까 외과의사가 이야기하는 테신날리지의 암묵적 지식이라는 겁니다. 책이 여러분들 100권 200권 정도 이런 책을 쓰게 되면서 자기 나름대로 책을 쓰는 여러분들 책을 조직하는 책을 집필하는 그러니까 책 앞에 이런 목차가 그대로 뭡니까 그대로 쫙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걸 놓고 이런 책을 쓰는 겁니다. 그런 지식은 카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본인이 체바해가 이런 체덕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외과의사가 여러분들 소위 그 의술 그리고 외과의사 외에 다른 의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수술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암묵적 지식 그러니까 젊은 날에 사상적으로 가장 많은 인상을 받았던 프리디폰 하얘기란 그런 사회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의 암묵적 지식이 있는데 주로 좌파들 좌익들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과학적 지식이기 위해 세상을 해체하고 재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를 망치고 국민들을 가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얘기 이야기했던 암묵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분명히 구분하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러분들 뭘 갖게 되는가 하니까 겸손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암묵적 지식은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사람들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사람들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여러분들 관리들이라더라도 의료계 인사들이 갖고 있는 테스인 날리지의 암묵적 지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의료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짜로 잘 들으면 그러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잘 쓴 글입니다. 이거는 한 분야에 오랫동안 여러분들 종사해온 사람들은 이 외과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단박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단박에 공 박사님 책을 어떻게 씁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설명할 수는 있지만 직접 여러분들 책을 쓰는 스킬이란 것은 수백 건의 책을 쓰면서 최하 최득되는 겁니다. 본인의 노하우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의과대학에 늘어난 인원은 대강당에 몰아넣고 강의하면 사실상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실습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자주 글을 올리시는 지방에서 필수 의료가에 계시는 의사분입니다. 가장 이런 빼아픈 이야기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야만적인 나라에 살게 되다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사태는 야만의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와 이성과 합리가 통한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야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사의 한계 한국인의 뱃속을 이번에 본 겁니다. 한 번은 선거에서 봤고 이번은 의료사태에서 보는 겁니다. 야만의 나라인 겁니다. 이성 논리 합리 과학 정거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닥치고 뭡니까 우리식으로 해라 이야기 닥치고 깔아뭉개 그게 조선입니다. 조선 그게 조선인 겁니다. 그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만의 나라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선에서 수년 수십 년을 교수로 의사로 학자로 있는 진짜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평생 주사기 하나 청진기 하나 의학사적 하나는커녕 한 시간도 병원에서 아르바이트조차 해보지 않은 탁상머리 경제문과 공무원이 자기 뇌피셜로 교육질에 저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이 전지전능한 전문가입니까 정부 공무원이 대단한 천재라 안 해보고도 의자 앉았다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미개한 후진 국가에서 일어나는 관료주의고 권위주의 나라입니다. 의료사태를 통해 발생하는 많은 그런 문제점 외에 제가 이번에 목도한 것은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어마어마해 미개하다는 겁니다.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과학이라든지 정거물에 대한 존중 전문가들의 쉽게 한 존중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다수가 원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다수가 원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다수가 원하면 의료개혁도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얼마나 이런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좌파들이 집권하게 되면 영구집권에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화려한 좌파적 정책들을 다 실험에 옮길 겁니다. 그리고 골로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책에 열광할 겁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본인 문제가 돼 가지고 큰일 났구나 본인이 그렇게 깨우치기 전에는 의료사태를 끝까지 몰아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기본수당 별것을 다 만들어서 들어가겠죠. 그냥 흔하게 보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길이 저는 그냥 왜 여러분들 한 분야를 오랫동안 보다 보면 통찰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가는 길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대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나 이야기를 하고 경고는 하죠. 그러나 그것을 막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막을 수가 있을지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겁니다. 본인이 무식에도 관계없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오늘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오늘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됐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또 내일 세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제가 부터 강구하기 시작한 것이 참 어려웠던 시절에 미국 캐나다의 20대 선교사들 여성분들이 한 60%로 많았습니다. 선교사들이 구한말에 와서 뭘 했는지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 내용을 정리한 이름 없이 삐또 없이 이름 없이 삐또 없이 공병호 연구소에서 낸 겁니다. 여러분께서 좀 여유가 있고 또 도전해볼 만한 그런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책입니다. 한번 권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여러분 어김없이 4시 50분에 여러분 다시 세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